성동구는 오는 21일까지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1732명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. 총 사업비 71억여 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, 스쿨존, 교통지도사업 등 공익활동형 18개 사업단 1415명 등 전체 39개 사업단 총 1732명을 모집합니다. 유형별 신청 자격은 공익활동형의 경우 만 65세 이상 성동구 거주 기초연금 수급자, 사회서비스형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시장형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. 일자리 참여 희망 어르신은 오는 21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동주민센터와 대한노인회 성동구지회 등 7개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 또 노인일자리 여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 이곳은 하루에 온라인 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무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제출하고 있습니다.